논현의 일상은 11월 9일 목요일 산행콘덴츠 피드백 리뉴얼 리뷰입니다. 돌에 앉아있는 우리의 붉은스피어 적성돌이 있는 산에 와봅니다. 이 산길은 돌아올라갈 수도 있는 길을 냈었습니다만 지금은 형편에 의해서 입구에서부터 박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걸어올라와 봤습니다. 이렇게 산 벽바위에 붙어있는 소나무들은 명품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척박한 상태에서 자란 나무들이라 수십 년 수백 년을 흘러가면서 그 성장이 더디게 자라기 때문에 크기도 작을 뿐만 아니라 그 모양이 일관성 있게 독특한 수형과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게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나무죠. 이 소나무, 지금 바위벽에 뿌리를 내리고 붙어있는 자그마한 나무 수령은 올해 됐겠지요. 지금 크게 당겨잡아 봤습니다. 10배로 당겨잡았습니다. 그의 나무들도 10배 상태에서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부쪽도 상부쪽도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부쪽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부쪽도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부쪽도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부쪽도 한번agers